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한번 행복하면 됐죠. 그럼 된 거예요. 우리 죽지 말고 불행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또 만나요. 불행한 얼굴로 아 야 좀 자 바로 야 야 후 時には 風より日差しが福を脱がせる 동정하고 있는지? 후 미코의 과거의 얘기는 세상을 졸아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지구가 지금의 지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알아요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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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모르고 어떻게 해! 니 후임이잖아! 죄송합니다 아무거나 막 짓거릴래? 나한테 물어보고 말하라고 죄송한데 무슨 말씀이신지 그냥 물어보고 말하라고 물어 이렇게 하라고 주용아 어? 넌 누구야? 누구인 누구야? 그 친구이지? 하하하하 근데 내 눈 줄 아니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 하하하하 아이고, 이 도라이 영호야, 이게. 아, 지금 어딜 회사야? 아, 딱까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묻혔네. 네. 나, 나 술 안 했는데 빨리 해야 돼. 왜냐면 나 술 먹은 거. 취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날이에요. 전부 운동장 다섯 바퀴 출신. 왜요. 저만 뛸게요, 벌금도 내고. 누가 보면 올림픽이라도 나가는 줄 알겠네. 이유 없이 친절함을 의심부터 하라며. 아니다. 이건 너무 뻔한가? 등 처먹는 각이여? 그리고 아줌마가 뭔 참견이여. 아빠도 넣어서 한 거잖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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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최악이다, 여기. 저기요. 저랑 소연이 입힘 나갈게요. 대신 이거 비는 돈 제가 채워놓고요. 그럼 괜찮죠? 야, 앉아. 아니요. 저 더 할 말 없고요. 그냥 그런 걸로 알고 있을게요. 어이없네. 어? 야. 아니, 그만두고 말 거면 왜 고민을 하겠냐? 어? 너는, 너는 그만두데도 그렇게 쉽냐? 은숙이는 독을 쌓을 아이가 아니었다. 월급받기 전날 은숙이는 탬버린으로 부장의 머리를 연주했다. 다행히 월급은 나왔고, 때마침 부장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 다행히 그만두고 말투자, 죽을 때 그만두고 말투자여. 이 흐라게놈은 그래도 뇨진가? 천천히 쉬라!